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NJ의 제이입니다 현재 오늘부로 19차가 넘어가는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주 알콩달콩하고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도 아이를 낳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고민들과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서 느꼈었던 그 신기하고 소중했던 감정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과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신부 HG 후에 둘이서 알콩달콩한 신혼여행을 갔던 후에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줄이 보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에 기쁘기만 했죠 제가 살면서 임신이라는 걸 본 사진은 임신 테스트기에 나온 두 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마냥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다른 이에게도 알렸었는데 다음날 바로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죠 사실 화학적 유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너무나도 갖고 싶어했던 우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드디어 냠냠 지금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처음 아기가 생기게 되었을 때는 마냥 행복하기만 해요 하지만 이때는 현실적인 느낌보다는 그저 우리가 원했었던 걸 해냈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우리의 아이가 아직 귀여운 치킨너겟같이 보이고 현실적으로 책임감이 와닿지 않는 단계예요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13주 정도 가지다 보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드디어 팔다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귀여운 코와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등뼈와 뇌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생기게 돼요 들뜨는 마음으로 다음 초음파를 보는 순간 갑자기 치킨너겟 같던 내 아이는 어엿한 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남자는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제부터 반려동물 같은 것이 아닌 어엿한 한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요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한답니다 내가 벌고 있는 돈으로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자랄 수 있을까? 난 아직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벌써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는데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등 수많은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부부를 더욱 더 건강하게 만들더라고요 아이를 위해 좋은 곳을 가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조금 더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려 하는 노력 등요 지금은 아이가 우리를 좀 더 화목해지고 스스로를 의지하게 해주면서 더욱 열심히 살게 만들어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 오! 이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오! 정말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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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오랫吉하러 오! 오! 상온 오! 네! 1.14일 아침 일반 탁購스파프가 이렇게 치즈 스크레이지만 소프트 스크레이지만 나는 몸에 밥쪽을 먹고 이걸 계속하는 거고 아 Ster? 아니요 이제 탁cos 먹으러 가요 탁cos... 이 탁cos... 미국에서... 이 탁cos는 없어서... 이 탁cos는... 어떤 탁cos? 칼국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칼국이 캐럿, 뼈, 물, 도넛, 케이크, 동카스 저희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딱 반이 남았네요.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때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